Mrko Kim Uh A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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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ots Uh a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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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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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뭐 저거를 간절하게 불러주신다이니까 니다 newspapers 하고가야죠 그쵸ente 우리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이니까 어느씩 가서 유튜브 구독! 해볼래요? 그리고 SNS 팔로우 해주실거에요? 왜냐면 제 그냥 막 말하는 거긴 한데 저희 컴백 티셔츠 뜨는 날이 얼마 안나왔어요 맞아요! 맞아요! 얼마 안나왔어요 여러분 컴백하면 꼭꼭 너를 데려주게요! 알겠어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기다릴거에요! 기억하고 있을거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SNS 대학교에서 만났다고 자랑해주셔야 돼요! 네! 그러면 제가 바로 기억해요! 저의 기억력이 너무너무 좋아요! 기억이 맞을거에요! 다 기억하고 가야지! 다 막아갈거에요 여러분! 맞아요! 그럼 이제 저희 앵콜곡을 소개해드려볼게요! 네! 볼까요? 텐션언니가 소개해줄까요? 저희 앵콜곡은 이것도 제가 좋아하는 곡인데 오! 여러분 오로라라는 곡 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바로 오로라라는 청량감있는 여름곡인데요 이 곡은 굉장히 밝고 경쾌한 곡이니까요 여러분들 신나실때 기쁘실때 들으시면서 등굣길에 들으시면 좋을거 같아요 오! 맞아요!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마음이 급했어요! 미안해요 여러분 맞아요! 응원법! 응원법을 알려드려야되는데요 맞아요! 맞아요! 이거 같이하면 진짜 재밌으니까 진짜! 저희가 알려드릴게요! 맞아요! 시원한 오늘 밤 하면 여러분이 오로로로라 오로로로라 하고 외쳐주시면 돼요! 맞아요! 너무 재밌겠죠! 재밌겠다! 재밌겠다! 참 재밌겠다! 그러면 연습해볼까요? 네! 셋! 시원한 오늘 밤 오로로로라 오로로로라 배가 안다! 오로로로라 오로로로 와! 같이 즐겨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잘 모르겠으면 저희 팬들도 오셨거든요 개운이 하시려면 들어봐도 돼요 슬싹 눌러가세요 슬싹 눌러가세요 팬들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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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도 저희 팬덤명이 싸이팬이잖아요 싸이팬이 태워주시면 정말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싸이팬! 싸이팬에 태워주실 수 있나요? 네! 기억해야지 안하면 저 삐질 거예요 맞아요 아시겠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신한산대학교 재학생분들이랑 함께 만드는 오로라 무대 바로 보여드릴까요? 좋아요! 파이팅 맞출까요? 좋아요 저희가 어떻게 하냐면 보여드릴게요 Let's move! 시그니! 천천천! 어때요? 쉽죠? fig님! 천천히 해보면 돼요 여러분 아주 간단합니다 해볼까요? 네! Let's! 시그니! 도화타까!! 자, 만능 주머니끼!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